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볼거는요 하이퍼롤 1등하게 미션이 걸려가지고 이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롤이라고도 하는 초고속무드는 일반 랭크 게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꼬마 전설이는 20의 체력을 가지고 시작하며 초반에는 20, 중반에는 40, 후반에는 60피가 깎입니다 아예 죽기 전에는 이렇게 체력 박아 사망인박을 알려줍니다 랩업을 칠 수 없고 각 스테이지 시작 시 자동으로 레벨업하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의 레벨이 항상 같습니다 연습 연페이자와 골드 10원당 이자는 없지만 승리할 때마다 기본 1골드에 추가로 1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악동이다 악동 오 되게 커염네요 이거 뛰다니는 거 커염데 자 이거 악동을 받고 일단은 이거 템 안 아끼고 그냥 이거 클레드한테 주겠습니다 보건 인피 벌써 3템이라고? 아 신드라 그러면 해볼까? 무대보건 쇼진 신드라 1등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이자 안 주잖아요 예 이자 안 줘요 이자 안 줍니다 야 여기가 악동 완전히 상위호환인데? 아니 예 상위호환인데 완전히 제 상위호환인데 집니다 척후병이 붙었네 네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 구원받은 자네요 이러면은 신드라도 겹쳤는데 어 이거 날리면은 이거 가는 거 아닌가? 아 안 가겠다 일단 어 이길 수 있잖아 이길 수 있잖아 아니 왜 딜이 왜 이렇게 약해? 야 그렇지 이깁니다 아 이거 복원 복원 됐는데요 이거? 그림자 복원도 되나요? 아 근데 그러면 죽잖아 내가 아 가능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그냥 쇼진 먹을게요 쇼진 제가 안 돼요 이거 피가 스킬 쓸 때마다 피가 까이기 때문에 총검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기병대 받아줄게요 일단 BF소드랑 지팡이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아 악동이 왜 이렇게 많지? 집니다 악동이 좀 괜찮은가? 직스 붙었고 아 리롤 좀 칠까? 세조안이가 붙었네 아 신드라가 붙어야 되는데 악동이 저코스트라 케넨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이코짜리 케넨이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이 좋기 때문에 아 왜 나만 약한 것 같지? 버근가? 잠깐만요 아니 나도 똑같이 돈 썼는데 나만 약한 것 같아 딴 애들은 이성이 왜 많지? 집니다 카제크스가 붙었어? 이게 신드라가 붙어야지 이제 이거 구원받은 자 받으면서 이제 군단까지 넣고 그게 가능이 한데 이거를 카제크스를 줄까? 어 일단 쇼진 나왔네요 쇼진 지팡이만 먹으면 된다 이러면 그것만 먹으면 되거든요 일단 암살자가 하나만 찾을까? 아 근데 이게 자리가 없다 암살자 늘 자리가 없네 이게 악동이 깨지기 때문에 골베가 보호막 파괴도 있음 에에 있어요 볼리베어가 보호막 깎는게 좀 의미가 커요 모데카이즈 잡을 때 어 이성 부튼인가 좀 세네 이제 아 뭐야 아직 졌는데요 그래도? 에에? 줄 건 줘 줄 건 주고 난 이제 신드라 딱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줄 건 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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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가 지금 누구 누구가 쓰지? 신드라 지금 없는데 신드라? 이거 한 명 쓰고 없는데 신드라 왜 안 나오지? 척후병으로 다 갈아주고 이거 악동을 다 쳐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어 그쪽으로 갈아타지 않을까? 리롤 좀 쳐야 될 거 에 어 복원 나왔다 이러면 신드라 찾는다 일단 이성 부치겠습니다 복원 나왔고 템은 됐는데 갑옷 어 군단인데? 잠깐만요 너네 그냥 나가 이제 초코병 일단 받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뭐지 그 그 그 뭐지 잠깐만요 그 뭐야 신드라가 안 나오는데요 이거 이깁니다 신드라를 먹어야 되는데 이 댁의 미래는 뭔가요? 1등이요 1등입니다 1등 그림자주로 타나야겠다 아니 이게 왜 안 뜨지? 뭐 복인가? 잠깐만요 신드라가 왜 안 뜰까요? 떴네 일단 일단은 근데 이거 지금 몇 구원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원자거든요? 이거를 그 레리랑 같이 이거 잭스랑 바꿔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6구원 받은 자를 한 번에 야 이건 또 뭐야 카타리나 잠깐만 야 벨코즈나 렐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턴에 7렙 되니까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신드라 신드라 이성을 무조건 띄우겠다는 의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찐드라 바루스 타릭이랑 철갑 철갑까지 나왔는데 이러면은 철갑이 제일 낫겠다 그냥 이거 그냥 그림자 망토 하나 먹어놓고 어? 구원 받은 자 나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고 철갑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삼철갑에 6구원 받은 자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가고요 망토는 약간 갑옷이나 그런 거 먹어가지고 이제 뭐 그림자 가고에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자 복원 무대 쇼진 신드라 1등하기 피가 6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성 좀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팔렘 리롤이 낫지 않을까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리롤을 쳐봤자 사코랑 그런 거 밖에 찾을 게 없거든요 지금 잭스랑 럭스 아 그 좀 있네 그래도 음 어? 잘 나오는데? 10원까지만 해볼까? 어? 아니 신드라 이거 왜 그래 아이고 이거 지금 아이 너무 그거 그렇게 나왔는데? 할머니인 건 안 쓸 것 같은데 아이 근데 용족 재생술사 용사육사 이거는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와 여기 피 1등이네 잠깐만요 1등이네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넣을 것 같다 다 그 8렙에 타릭 넣을 것 같아요 이성이 지금 거의 다 붙어가지고 어 신드라 그렇지 복원 무대 쇼진 신드라 들어서 날려버리지 오케이 그렇지 8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한 번 지면 가거든요 여기서 리롤 치겠습니다 잭스 붙었고 렐 붙었고 벨코즈 이러면은 아트록스를 빼고 벨코즈를 딱 해가지고 밸류를 대는 임피가 났나에 구인수가 났나요 글쎄요 복원 무대 이게 미션이라서 간 건데 근데 복원이 들어갔으니까 무대가 더 낫겠죠 아 타릭에 신드라에 바루스 죽게 피바라기 저 이제 한 판만 지면은 가거든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이프롤에서 이런 걸 맞추냐 게임 잘하네 하이프롤에서 개발자 모드를 맞춰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사코이성이 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신드라 삼성까지 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삼성 안될까 일단은 순방은 했는데 어 여기 좀 세다 와 이것도 센데 럭스 2성 사실 난 띄울 거 다 띄웠는데 이러면 여기서 더 할 게 없거든요 저는 더 이상 어 직스 빡센 어 드레이븐 빡센데 신드라 날려줘 오케이 오케이 드레이븐 엄청 세게 때렸다 날려줘 신드라 들어서 날려버리지 오케이 어 신드라 보건무대 신드라 그렇지 이깁니다 이거 킨드레드 이거 신비술사 받을게요 이거 이거 신드라 삼성 안되겠다 이렇게 갈게요 그냥 어 어 뭐야 이거 케일 벨코즈 빼 어 케일이 붙었네 구연포 케일 가자 그러면 바루스 대신 케일 쓰는 게 아니 바루스도 써야죠 벨코즈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트록스 대신에 쓴 거지 바루스가 훨씬 나아요 벨코즈보다 아 피바까지 케일 주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괜찮을지도 어차피 바루스는 지금 시너지 셔틀이거든요 근데 바루스를 팔면은 아 정찰대도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킨드레드 무적 딱 들어가주면서 신드가 이제 들어가지고 날려버리지 오케이 파이프모드 전문 스트리머냐고요 아니면 하면은 이 정도는 하죠 네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어 좀 많이 세 보이는데 티무 2성 그냥 한방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한방에 가요 피가 아 하이퍼모드로 미션 안해요 자 드레이븐 뭐 어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튼튼하죠 앞라인이 킨드레드 무적도 있고 그냥 오 신드라 딜이 진짜 아 숨길게요 악동 이거 이겼잖아 방금 전판에 그냥 이겼는데 내가 어 가렌 2성인데 이게 지금 시너지가 시너지가 문제가 아니고 못사요 이거 돈이 없네요 지금 킨드레드 팔고 살까 그랬는데 못사네요 이거 탈익이랑 가렌 바꿀만한가요? 아 근데 2성 이거 탈익 괜찮아가지고 자 끝났죠 이거 서로 이게 마지막 판이거든요 근데 신드라가 이거를 들어가지고 아 아 못 날렸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풀변신 케일 갑니다 죽었죠 여기 드레이븐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원 무대 쇼진 신드라 어 이제 원래는 하이포롤 그냥 1등하기 미션이었는데 어 같이 그냥 깨버렸네요 미션을 감사합니다 복원 무대 쇼진 신드라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8각 9각 4각 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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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각 5각